여기 다시 왔다 렙토 너무 편하네 지금 제가 단파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단파라고 하는 해산물 마켓에 가려고 나왔는데 오늘은 단파에 가서 랍타를 좀 먹고 플렉싱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건너야지? 여기 어디 건너지? 여기 건너지 건너지 여기 건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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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 시끄러워 속으로 공격하는거 아니야? 귀가 아픈데? How much is it? How much? How much? 500 800 구글 폐수면 싼거 아닌가? 여기 안카스라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는 앱이 있는데 구글을 타려면 개인 헬멧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좀 사야되는데 일단 좀 더 알아보고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is this? 8맨? 5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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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달라 좋지 저 여기 시계 150도 양만 사야되는데 오오 여기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버스 타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디있지? 물어볼까? 여기만 가볼까? 버스 어디에? 어디냐? 어디에? 어디냐? 여기 있어봐. 버스 타네 버스는 없어졌어 버스는 없어졌어? 안없어 네 어디에? 뭐지? 그냥 가서 버스를 잡으라고 하던데 버스를 그냥 잡는 시스템인가? 택시같은 개념으로 가서 무지성으로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내는 것 같아요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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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ky 잠시만요... 너는 한 번 말씀실래요? 내가 여자리 물어봐도 커먼 아... 저기... 여기가 BeeNer? 네 여기서 가맹니? 그리고 저기 가마고 오케이 파사이 먼저 가고 그럼 아... 편의점 거기서 감사합니다 파사이라고 딱 중앙지점이 있는데 오늘 간 다음에 네, 당연히 알 것 같아요. 하사이, 하사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좁아. 너무 좁은데, 여기? 아이고, 아야. How much should I pay? 아, 18,500원. 18? 아, 18. 10,500원. 정주자가 따로 없어 가지고, 다른 거 같은 곳에서도 또 은근히, 자주 멈춰. 지나간 사람 보다가 눈치 보고, 태우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개인으로 갈 수가 나나? 아이고, 일로 가야겠다. 아이고. 펜딩으로 가야겠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반대로 가서 내렸습니다 별로 축하셔서 가도 되는데 우산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우산을 사러 가는 거 없나? 실리피는 하늘이 참 이쁜 것 같아요 한국은 미세먼지가 붙어있어 가지고 산해볼 만한 샀는데 단파 마켓이야? 아 오케이 땡큐 내가 사야 했던 시프트 마켓은 이런 데가 아닌데 아 여기구나 사야 되는 거? 자, 여기 있는 거 어디 하나? 큰 사야? 큰 사야야? 큰 사야? 고기와 라프터? 고기? 얼마나 라프터? 1kg 4,500원 아까 전에, 제가 돈이 3,000원 2,5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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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짱하게 사는데 큰 거는 더 비싸 5,000원 7,000원 5,000원 이거 2,500원 이거 5,000원 5,000원 내가 볼게요 몇 개? 뭐? 뭐? 엣지 아 이거 엣지 이 엣지 이 엣지 이 엣지 1kg 더 가격이 없던 이 엣지 이 엣지 100원 이 엣지 이 엣지 엣지 이 엣지 800원 그 넌 100원 800원 더 가격이 800원 100원 이렇게 150원 150원 1,300원 speak 에이 1,300원 이거 좀 더 비싸죠 1,250원? 네, 네, 네 아아아아 네, 레스토랑 저희가 좋은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실수있습니다 오오오오오, 혀가가 움직이네요 감사합니다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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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은 좋은가요? 네, 스티미드게티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크랩 이것은 좋나요? 소금게 족금과 후추로 튀김게 태깅게 튀김게인데 가장 좋나요? 이것은 소금 아이고, 기분이 죽겠네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압수파랑 스프레스턴인데 2100회소? 아 맛있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와 비쥬얼 약간 상당합니다 뭔가 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완전 실리 와 두꺼운 살이 엄청나게 많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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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먹었어 계란 다 먹었어 계란 큰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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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 이럴 줄 알고 우산을 샀지 안녕 귀엽다 사람들이 일단 오늘은 그러면 단파가서 밥도 먹었고 거리도 잘 봤고 지푸린이도 어떻게 이런지 다 배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끝 가리나 하나 할까? 오렌지? 오렌지? 151kg 151kg? 151kg? 15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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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1kg 201kg 251kg 151kg 172kg 152kg 152kg 162kg 152kg 152kg 152kg